울진군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역 유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부의 한국판 유딜종합계획의 3대 정책 방향인 디지털 유딜, 그린 유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의 투자 계획을 분석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 개발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울진역 유딜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 전략을 담아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관계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라온피엔씨가 참석하여 한국판 유딜 정책과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분석,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울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그린 유딜을 중심으로 한 기본 구상안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형 유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화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힘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